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하고 2차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실 만한 종목이죠. 금량 오늘 준비해 놨고요. 원익 QNC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한번 세력의 흔적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원익 QNC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를 불순물로서부터 뭘 한다?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불순물 0의 물 있죠. 그거를 일본에서 계속 수입을 했었는데 자체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수입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원익 QNC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쿼츠, 그죠? 이 쿼츠, 세라믹, 세정미 코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중요한 것들, 여러 가지 이슈들은 살아 있어요.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 빨간색으로 쳐놨죠? 주가는 조정 국면에 있었는데 안정된 실적 유지가 예상이 되고 비메모리앙 성장이 부각될 전망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어땠다? 그렇죠. 전년 대비 41.5%가 상승을 했다. 자, 자율주행차 맞죠? 로봇, 적용되는 세라믹이 있고요.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를 보호하는 쿼츠의 1위 기업이다라고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 이슈도 이렇게 좋은데,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왔느냐? 쿼츠 시장의 점유율을 원익 QNC가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적용 분야,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율주행차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태양광, 반도체 디스플레이. 거기에다가 뭐까지 있어요? 네올매매 타이밍을 포착을 했다. 자, 그러면 이슈 살아있죠. 즉, 뭡니까? 정보력 있고요. 맞죠? 정보력 취득했어요. 더하기 뭐예요? 기술적 분석. 더해지면 수익이 난다, 안 난다? 크게 날 수 있다. 자,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재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수급적인 부분과, 그리고 지금 이 종목에 가지고 있는 공매도,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죠. 공매도의 매매 비중이 높아졌던 금액과, 그리고 현재의 재물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다 체크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니, 야, 니네 참 희한하다. 아니, 그렇게 잘했다며. 니네 그렇게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잘했다며. 근데 왜 주가는 현재 이 모양이야? 왜 주가는 이 모양이야? 여러분, 이 거래량들 이거예요. 이거 왜, 왜? 저점 찍어주는 저가 확인해줬고, 저가 라인, 안전벨트 라인 확인됐고, 우상향으로 단기 추세 그어졌고, 단기 추세 그어진 곳에서의 내올매매 패턴 어때요?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죠? 자리가 보인다. 이러한 종목들은 한 번쯤은 관심 갖고서 반드시 계속적으로 추적을 한 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이 이만치예요. 라인자 그어보시면, 지금 현재 터진 거래량의 의미. 여러분들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익 QNC,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안내해드릴 테니까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 눈 크게 뜨세요. 바로 오늘의 히든 종목 두 번째, 금양입니다. 저 양반 왜 갑자기 금양 떨어지는 칼날을 가지고 왔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떨어지는 칼날도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뭐란다?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이 금양, 이러한 이슈가 있었죠.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예고가 되었다? 이상하게, 이상하게요. 악재성 뉴스를 내보내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아요. 일부러. 야, 던져, 던져. 더 이상 안 갖고 와. 더 눌릴 거야. 던져, 던져.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소수만 볼 수 있는 특정 매체를 통해서 자사주 처분을 공개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위반이다. 그래서 이제 지정 예고가 된 건데 보시면 여기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이 났습니다. 어제 공식 뜬 거죠. 취득 목적이 뭐예요? 콩고의 리튬광산의 탐사 및 개발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제는 자리가 나오고 있다. 어느 자리? 제가요, 여러분. 자, 보시면요. 네올맨의 타이밍과 기술적 반등 구간, 그리고 고점 대비 조정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차트가 중요하니까요. 자,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죠. 자, 보시면요.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얘하고 같이 시장의 주도주가 누구였어요? EM플러스였죠. 그렇죠? LNF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고점까지 찍어주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 악재 뉴스가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 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우리 얼마씩 태웠다고 할까요? 뭐 한 500억씩 태웠다고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나오면 도망가실 거예요? 안 도망가실 거예요? 도망간다니까요. 도망가야죠. 아이고, 더 큰일 나면 어떡해. 내가 말이야, 이런 정고돌파 매매한다고 해서 여기에 따라 들어갔는데 아이고, 내가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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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무너지는 순간 아마 던지고 도망가실 겁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들어간 거래량 대비 나온 거래량이 얼마나 됩니까? 누구 주머니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애가 나와야죠. 그들도 여러분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점 대비해서 빠지고 있는데 얘가요, 여러분. 최고점이 9만 2,500원입니다. 9만 2,500원인데 만약에 많이 빠진다고 하면 5만 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비중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비중과 분할 매수가 정말 중요하니까 감으로 어머, 자기야, 자기야, 저기 빠박이, 저기 이정영 매니저가 그냥 다시 간대. 이거 빨리 사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그냥 막 시장가로 들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무조건 매수 금지예요.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은 자꾸 사라고 하는데. 그렇죠? 왜예요? 대기 매수를 잡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분명하게 자리 주고 있으니까 함께 매매하거나 또는 윗라인에 자칫 잘못 들어가셔서 물려계시는 분들 오십시오. 해결 방법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